오늘의 키피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알렉산드로스는 죽어서 XXX를 남긴다. 헬레니즘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키피트. 세계사의 키피트입니다. 오늘은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는데요. 오늘도 공간의 날줄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베라캄테 영상에서 지중해는 수영하는 악어 모양처럼 보인다고 했었죠. 이렇게 가로로 긴 지중해는 가운데 시칠리아 섬을 기준으로 크게 동지중해, 서지중해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지중해를 이렇게 넓게 보는데요. 동지중해를 좁게 보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러한 구분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북아프리카 연안을 볼게요. 북아프리카 해안선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 파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기준으로 대략 북아프리카 해안은 서부, 중부, 동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랜드마크가 리비아인데요. 우리 예전에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은 자고 있는 푸테라노돈 모양,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는 강아지의 비유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영역에서 커다란 강아지가 한 마리 더 있고, 그것이 리비아이며, 그 강아지 입에서 뿜어나오는 입김이 튀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노래 가사에서는 모알트리이라고 했었죠. 라는 관점에서 이 푹 파인 곳을 위쪽으로 확장해보시면, 이쪽 튀어나온 곳 튀니지는 코르시카 사르데냐 섬의 동쪽 해안선과 벽을 이루듯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쪽 강아지의 이마 부분, 혹은 이 튀어나온 부분은 발칸반도의 꼬다리와 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중앙지중해라고도 하고, 이 서쪽을 서지중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지중해는 시칠레섬을 기준으로 동지중해, 서지중해로 둘로 나누는 방법과, 이 푹 파인 곳을 기준으로 중앙지중해, 동지중해, 서지중해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유리할 때가 많고요. 제가 계속 푹 파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가 마땅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요자리는 시드라만이라고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냉전시대의 독재자 카다피는 리비아의 영해를 시드라만 전체를 차지하는 여기까지로 정하자라고 하고, 미국은 무슨 말이냐, 영해는 이 영역만 인정한다 라고 해서 둘이 분쟁이 붙은 적이 있었고, 그때의 충돌을 시드라만 사태라고 하고, 그 시드라만 사태가 영화 탑권의 모티브가 됐었죠? 어쨌든 시드라만을 큰 시르테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각형을 표현한 용어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여기를 북아프리카 연안의 푹 파인 곳, 혹은 여기에 시르테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시르테 앞바다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두 도시, 트리폴리는 여기쯤이고요, 벵가지는 여기쯤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해안 중심부의 랜드마크가 되는 세 곳, 서쪽 튀어나온 곳, 동쪽 튀어나온 곳, 그리고 가운데 푹 파인 곳의 명칭을 이렇게 할게요. 서쪽 튀어나온 곳은 튀니지 북부라고 할게요. 동쪽 튀어나온 곳은, 사실 리비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키레나이카, 페잔, 트리폴리타니아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곳은 키레나이카 북부, 혹은 벵가지 구역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푹 파인 부분은 시르테 앞바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앙지중해와 튀니지, 리비아를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오늘 주인공인 알렉산드로스는 이 중앙지중해까지는 못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당시에 엄청난 정복전쟁을 펼친 기간에도, 마케도니아 왕국은 서쪽을 먹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탈리아와 카르타고는 자기들 힘을 키워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오늘 공간의 날줄의 첫 번째 인사이트. 두 번째는 마케도니아라는 단어를 들으실 적에, 세 가지 별개의 개념을 따로 떠올리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대의 마케도니아 왕국입니다. 우리 예전에 할키디키반도 기억나시죠? 이 반도 기준으로 동쪽, 서쪽에 각각 만이 있을 텐데, 이 서쪽만 위쪽에도 평원이 하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펠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마케도니아의 하트랜드예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왕국하면, 이 할키디키반도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확장한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알렉산드로스가 10년 만에 왕국을 확 넓히는 바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헬레니즘 제국이라는 말이 붙는데, 그거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케도니아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이미지,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었고, 그것의 하트랜드는 할키디키반도 북서쪽이다. 두 번째, 우리 헝가리와 세꼬마, 여러 번 반복했죠? 이 세꼬마 중에서 이 나라가 북마케도니아인데요. 왜 이름을 북마케도니아라고 붙였냐면, 방금 펠라라는 곳은 여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 마케도니아의 하트랜드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나라는, 1991년 전까지는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독립을 했는데, 나라 이름을 마케도니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 있는 그리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의 조상 마케도니아를, 왜 너네가 마케도니아라고 이름을 지어? 라고 발끈할 수 있겠죠. 그리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것이, 펠라라든가 마케도니아의 평원 하트랜드는 그리스 거니까, 알렉산드로스도 펠라 출신이니까 할 말이 있겠고, 마케도니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케도니아 하트랜드 중에 산악 지역은 현재 북마케도니아 지역이 맞았고, 현재 그리스는 코인의 그리스어를 주로 쓰고 있고요. 이 새로 독립한 마케도니아는 마케도니아어라는 언어를 따로 쓰고 있었습니다. 양쪽이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름 가지고 엄청 분쟁을 하다가, 그리스가 내륙 국가인 마케도니아의 무역선을 다 끊어버렸었어요. 그러다 결국 2019년에 두 나라 간의 합의를 한 것이, 그래,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북마케도니아로 할게, 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리스는 무역 제재를 풀어주고, 지금의 북마케도니아가 된 것입니다. 노래가사에서는 라임을 위해서 새콤하라고 했지만, 현재 정식 명칭은 북마케도니아예요. 한편, 그리스는 지난번에 13개의 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펠라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중앙마케도니아 주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 지역이 동마케도니아 트라키 주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 지역이 서마케도니아 주입니다. 마케도니아라는 단어로 떠올릴 적의 두 번째 이미지는, 현대의 독립된 공화국인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마케도니아라는 단어로 떠올릴 적의 세 번째 이미지는, 그리스 내부의 세계 주 이름이다.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서 떠올리시면, 좀 더 개념을 잡기 좋을 것 같아요. 하트랜드는 할키디키반도의 북서쪽입니다. 그리스 역사의 고전기와 고졸기 시기의 마케도니아를 보자면, 사실은 페르시아 전쟁 이전 시기에 마케도니아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지도로도 잘 나온 게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원전 431년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 당시의 지도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일단 기원전 6,700년대의 마케도니아 지역은, 도리안 계열 민족인 아르고스 사람들이 넘어오는 지배계층과, 마케도니아 원주민이 주로 피지배계층으로 섞여 살았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라는 단어는 코인의 그리스어 기준으로는, 북방 산악 민족에 사는 키가 큰 사람들을 말했다고 해요. 그렇게 그리스 시대의 고졸기를 지나가다가 고전기로 넘어올 때쯤 해서는,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 전후 시기에는 다리우스 1세가 스키타의 정보로는 실패했지만, 이 트라키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까지는 자기네 영역에 뒀다고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직전까지 마케도니아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케도니아는 독립을 했었고요. 물론 그리스 세계의 중심지는 이 아티카반도와 펠로폰네소스 지역 위주였기 때문에, 여기는 변방의 북쪽 국가였을 뿐이었죠. 주로 반농 반목을 하는, 자 그러다가 이제 페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죠. 이때도 마케도니아는 어쨌든 중심 그리스보다는 변방 지역이었고, 어떨 때는 아테네 편, 어떨 때는 스파르타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페로폰네소스 전쟁은 뭐랬죠? 내전폭망, 이이제이, 어부지리라고 했죠. 기원전 404년에 페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 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어부지리에 의해서 1, 2등이 다 고꾸라지고, 테베가 1등으로 올라섰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마케도니아의 진짜 유명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